안녕하십니까 미친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ETS 토익 토익 정기시험 실제 문제 RC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101번 문제를 보면 보기에 품사 문제가 떴습니다. 밑줄은 BPP의 수동태 문장으로 수동태 문장 그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므로 밑줄은 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자 102번 문제로 넘어오도록 합니다. 자 보기를 보면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 해석상 문맥이 맞는 어휘를 대피하므로 보기 중에 알맞게 문맥상 말이 통하는 것들 해석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서플라이 부서는 Charge 부과합니다. 서비스 밑줄을 부과합니다. For 다시 채우는 것을 위해서요. 반품된 무품들을 다시 채우는 것을 위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Charged라는 동사와 함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문맥이 맞아야 되니 정답은 A, fee의 비용이나 수수료의 의미 A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3번 넘어갑니다. 보기를 보면 문법 문제로 인칭 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또는 목적격의 격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 밑줄은 Miss라는 동사원형 뒤, Chance라는 명사 앞, 명사와 함께 쓸 수 있는 건 소유격의 존재가 되죠. 그래서 당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지원하세요라는 맥락과 함께 소유격인 B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보기를 보시면 문법 품사 문제인 게 보이고 있고요. 밑줄은 B동사 D, Boer 자리로, Boer는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 주어랑 동격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수정이라는 명사와 앞선 주어인 당신의 폰 넘버는 동격일 수가 없습니다. 하여 Boer의 확률은 형용사의 확률도 있죠. A번 Correct는 수정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형용사의 품사가 있습니다. 형용사일 땐 올바른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고요. 그 다음 10번 B동사 플러스 I인지도 가능성은 있지만 진행동사로 능동의 모습이다 보니 타동사 출신 Correct가 빌질에 들어가는 순간 타동사 성질답게 밑줄 된 목조가 또 따라왔어야 합니다. 해서 10번은 성립 불가고요. 형용사인 A번 정답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A번 Within 이란 전사는 이네 라는 의미로 활용하고요. B번 Upon 이란 전사는 수거로 사용되던가 Depend On 이라든가 Relay On 이라든가 특정 On을 좋아하는 특정 동사가 있는 그 수거들과 함께 On이 보기에 없다면 Relay Upon 또는 Depend Upon 으로 바꿔 쓰는 그런 수거로 정답이 나오던가 아니면 하자마자라는 의미로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Upon Recast 요청하자마자 Upon Aliver 해서 도착하자마자 정대 의미가 있고요. 10번 Toward라는 전사는 기본 향하여라는 의미도 있고요. 말고 뭔가를 향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그걸 향해서 하다보니 위하여라는 개념도 있답니다. D번 Behind는 D라는 의미의 전사죠. 그래서 해석하는 전사 어휘 문제로 자 이 Delhi라는 곳은 이미 확장했습니다. Twice 두 배로 확장했습니다. 밑줄 첫 번째 3년 이내에 이미 두 배로 확장해왔습니다. 정답 문맥상 A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로 보이고 있고요. U란 주어 D 동사 자리가 되고요. 자 보기 중에 동사의 확률이 없는 A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스위치가 맞지 않는 B도 Receive였다면 가능성이 있었지만 S가 붙는 단소 동사는 사용 아예 활용도가 없고요. 10번 Will과 D번 Received는 둘 다 스위치는 맞지만 시제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10번은 미래 동사, D번은 과거 동사. 앞서 If 같은 접속사를 조건절 접속사라 부른답니다. 조건절 접속사 또는 시간절 접속사. If나 When 같은 조건 시간절 접속사들은 내부에서 미래를 말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쓰는 경향이고요. 그래도 반대편 주절에서는 원래대로 미래는 미래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여 정답은 미래 10번이 맞게 됩니다. 자 10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은 품사 문제가 되니 밑줄의 자리, 구조가 중요하고요. 어라는 관사 안에 스퍼브라는 형용사 꾸미고 있는 밑줄은 명사의 자리가 되죠. 보기 중에 명사의 활용이 있는 A, 셀렉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이고요. A, 의작리 라는 부사는 정확하게 라는 부사로 사용되죠. B번 일일에서 하루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요. 10번 justly 라는 단어는 just만 있으면 방금 막 또는 단지라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justly가 되어버리면 정당하게, 타당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로 활용되고요. D번 finally 라는 부사는 마침내 또는 최종적이게 정도의 의미의 부사로 사용되죠. 어휘 문제이므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브라는 회사의 부장들은 또는 이사진들은 동의했습니다. 짓는 것을 더 큰 처리시설을 짓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감았겠습니다. 정답은 D번 정답됩니다. 자 10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9번 밑줄은 보기를 보니 문법 문제인 것 같고요. 밑줄은 dash이라는 접속사 D, it is time, 시간입니다. 라는 시간 명사가 있고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입니다로 이미 동사 is가 있어서 밑줄의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습니다. 해서 동사의 활용도인 A나 B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요. 투브 정사도 하는 이라는 형용사처럼 활용 가능하고 ing도 동명사인 것 말고 분사라 불리는 하는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타임이라는 명사는요. 무조건 뭐뭐하는 시간이라고 꾸밀 때 투브 정사의 꾸민만 받도록 정해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정답이 10번이 맞게 되는데 타임은 투브 정사 꾸민 걸 좋아해서 take time to 라고 또는 have a time to 라고 활용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동사가 spend 가 뜰 때가 있답니다. 그땐 spend time 뒤로 밑줄이 나왔을 땐 뭐뭐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라고 spend time 뒤는 ing로 활용도가 있다는 건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인칭 대명사 문제가 보이고 있고요. 밑줄의 자리는 투브 정사 뒤 쇼라는 보여주다라 불리는 기부, offer, 쇼 이런 농사의 수여 농사 또는 사형식 농사라고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쇼라는 보여주다라는 농사 뒤 그들에게 와실한 것을과 함께 그들에게가 필요한 자리므로 목적격인 B번 정답이 되겠고요. Oliver She는 좋습니다. 고객들에게 몇몇 샘플들을 줬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요. 무엇이 그 패브릭이 뭐뭐처럼 보일 것 같은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을 줬습니다. 란 맥락과 함께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1번 넘어갑니다. 자 어휘 문제가 떠 있고요. Submit 이란 동사 제출하다 라고 주로 사용되고요. B번 agree 동의하다 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Call in 전화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뭐라 부르다 나는 그를 불러 마스터라고 불러 이런 식의 부르다 호칭하다 정도의 뜻도 있고요. D번 base는 기반으로 하다 정도로 쓰인답니다. 자 동사의 어휘 문제니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사들은 조경 건축가에서 그냥 조경사라 부르겠습니다. 조경사들은 초청되었습니다. To meet your 디자인을 밑줄 하라고 For 새로운 가든을 위한 디자인을 밑줄 하라고 초청 받았습니다. 정도로 디자인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초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A번 쪽이 맞게 되고요. To be 정사의 뒤에 동사 원형의 A번 정답이라 뒤에 이렇게 목적을 따라오고 어그리라는 동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활용하고 싶으면 어그리 with, 어그리 on, 어그리 upon, 그리고 어그리 to 하고 명사를 쓰게 되어있답니다. 해서 밑줄엔 어그리라는 동사는 아예 바로 뒤에 목적의 명사 바로 나오는 게 허락이 불가합니다. 해서 정답은 A정답 맞습니다. 자 1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은 문법 문제로 보기와 함께 보이고 있고요. Offer 이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는 자리입니다.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가 수식하게 되죠. 정답은 10번 정답. 정기적이게 적용합니다. 와 함께 정답됩니다. 자 1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엔 전치사 문제로 명사 success와 함께 전사 구의 자리와 함께 밑줄엔 전사 보기가 보이고 있는데 Following 이라는 존재는 전치사로 활용되는 순간 후 라는 의미의 after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요. 형용사로 활용되면 따라오는 정도의 의미로 다가오는 이라는 정도의 형용사로 활용되도 있긴 하고요. 지금은 전사자리니 후 라고 말인되면 정도의 것이고 B번 above는 we 정도의 의미가 있죠. C번 like는처럼 이라고 해석하고요. D번 opposite 이라는 전사는 맞은편에 건너편에 라는 의미로 활용한답니다. 자 해석상 첫 번째 소설의 성공 후회 작가 레나 씨는 워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군중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 성공 후회라는 의미로 정답은 A정답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밑줄엔 보기본이 문법 문제가 보이고 있고요. A 형용사입니다. B번 참석자라는 사람 명사고요. C번 ed가 붙었으니 과거동사거나 pp라 불리는 존재의 과거분사일 수 있고요. D번은 참석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런데 밑줄의 자리를 보니 인이라는 전사구 빼고 밑줄은 주어자리 이제는 동사 해서 주어인 명사 자리가 됩니다. B와 D 정도가 명사 활용도가 있는데 참석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문맥도 어색할 뿐더러 사람 명사는 한 명, 두 명, 세 명, 세는 가산명사다 보니 한 명일 경우는 어 그 사람일 경우는 더 내 사람일 경우는 마이 스튜렌드 또는 여러 명일 경우 펄스프렌츠 라도 앞서 관사가 붙던가 뒤에 S라도 붙어야 그나마 활용도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밑줄엔 관사도 없고 뒤에 S도 붙지 않았다 보니 해석적으로 안 되고 문법적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은 참석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밑줄엔 문법 문제 아닌 이번엔 어휘 문제가 되죠. 전혀 다른 단어들이 포진됐으니 어휘 문제고요. A는 발표 정도의 의미고 B번 exception은 제외라고 의미로 쓰죠. C번은 기회가 되겠고요. D번 intention은 의도 정도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해석상 LA라는 회사는 가지고 있어요. No refund policy를 노가 붙었으니 환불 정책을 갖지 않고 있어요. In place 하면 적재적소에 제자리에 또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답니다.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환불 정책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In a few case 몇몇 경우에는 그것은 밑줄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고요. 그래서 환불 정책을 갖고 있진 않는데요. 그래도 몇몇 경우에서는 저희가 제외 예외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를 드리겠습니다. 인거죠. 정답은 make an exception으로 B번 정답 됩니다. 자 1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어휘 문제로 들어와 있고요. A professionally 전문적이게 라고 해석하겠죠. B번 이전에 라는 부사고요. C번 주로 라고 해석합니다. D번 thoughtfully 는 생각이 깊게 라는 의미의 부사로 활용됩니다. 자 어휘 문제니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디지털 편집보는 편집보는 Sylvina 라는 러우 라는 뭔가 대문자 딱 딱 딱 찍힌 거 보니 뭔가의 책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최신 디지털 편집보는 해즈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dot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밑줄하게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었던 평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7번 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17번 자 밑줄은 앞서 도낫 라이크 라고 동사가 보이고 있구요. 바로 뒤쪽에 believe 라는 동사가 또 있구요. 그렇고 그 뒤쪽에 help 라는 동사가 또 보입니다. 근데 뒤쪽에 make 라고 동사 원형의 모습이 또 보이는데 쟤는 하나의 동사로 세는 게 아니라 help 라는 동사가 사역 동사라고 활용되다 보니 그는 목적어가 있고 뒤에 투부 정사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사역 동사들은 뒤에 투부 정사 없이 동사 원형으로 활용돼서 help 의 성질답게 동사 원형이 나온 걸로 마치 투부 정사 있는 것처럼 겉을 이라는 걸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동사의 개수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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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문장으로 접속사가 두 개가 필요한 자리라 대시라는 접속사가 하나 보이고 있구요. 저 밑줄은 또 다른 접속사가 하나 더 들어와야 합니다. 해서 접속사 문제가 되구요. 그리고 해석상 많은 아티스트들은 비평을 좋아진 않습니다. 믿줄? 작곡가 제프리 씨는 믿어요. 그는 그것은 여기서의 그것은 비평이 되겠죠. 비평은 그를 도울 거라고 그의 작품을 더 낮게 만들도록 도울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작곡가들은 다른 사람들은 비평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프리 씨는 믿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로 문맥상 벗죽이 맞게 되겠죠. 정답은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18번 자 밑줄 형용사 어휘 문제로 들어와 있고요. 이해력이라는 명사 앞자리 형용사 자리입니다. A throw 라는 형용사는 철저한 빈틈없는 철두철미한 정도의 형사로 활용되고요. B번 distracting 이란 단어는 방해하는 또는 산만한 정도의 형사고요. C번은 준비된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D번 라스트가 형용사일 땐 지난 이란 의미로 활용되죠. 중에서 땅스투 덕분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의 15년 덕분에 이 D라는 회사에서의 15년 덕분에 미스터 디벌레시는 가지게 됐습니다. 밑줄 이해력을 갖게 됐어요. 로 철두철미한 이해력을 빈틈없는 이해력을 갖게 됐습니다. 세석상 A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19번의 보기를 보니 전치사 문제랍니다. 밑줄 뒤 동명사와 함께 알맞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 같은데요. 아무리 이 말이 돼도 혹시나 During이라는 전사가 보일 때 뒤에 동명사가 보이잖아요. During은 동명사와 사용을 안 한답니다. 왜는 없어요. During이란 전사의 큰 특징이에요. During이란 전사는 그냥 명사를 쓰는 걸 선호해요. 방학 동안 수업 동안 회의 동안 경기 침체동안 이런 식의 그냥 명사를 좋아하고 동명사와는 사용을 못합니다. 혹시나 도익시험장에서 미줄 떴을 때 동명사 앞에 미줄 넣으면 말이 되더라도 During은 버리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에 나머지 이제 말되는 전사를 골라야 하는데 레이지라면 명사 레이지는 증가 또는 돈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봉급 인상 정도도 사용하고요. 자 증가들 봉급 인상을 받은 것 미줄 나리타 씨의 매니저들은 선택을 했어요. Take more vacation days 좀 더 많은 휴가 날짜들을 가져가는 걸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봉급 인상들을 받는 것을 대신해서 그들은 휴가 날짜를 더 받는 걸 선택했습니다. 가 되겠죠.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20번 밑줄에 Will 조동사 D Join 동사 원형 앞서 밑줄은 동사를 꾸미는 자리인 부사 자리의 어휘 문제로 떴답니다. 헌데 A는 형용사 Actually 라는 게 부사고요. 형용사다 보니 이 자리 아예 후보가 될 수 없고요. B번 Likewise 마찬가지로 란 부사의 품사가 맞습니다. 10번 Instead 대신해 란 부사고요. Instead 오브가 보인다면 전사로 활용되는 것이고 Instead 만 보인다면 부사로 활용됩니다. 후보고요. Infective 는 형용사로 주로 사용되죠. 그래서 B나 C 정도의 부사 중에 고르셔야 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양씨는요 Will not be availa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컨펜스 콜 전화 회의 정도요. 전화 회의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계를 그러니까 컨펜스 콜 하나를 금요일엔 조인 할 수 있고요. 해서 저 땐 안 됩니다. 대신 이땐 조인 할 수 있습니다. 인거죠. 부사 자리에 정답은 10번 Instead 가 맞겠습니다. 자 12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어휘 문제로 보입니다. Treat 란 동사 다루 다 정도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다루 다루 느낌이 처리하고 다루 서 핸들 의 문제점 을 다루 다. 이런 느낌 하고 조금 다르 고요. Treat 의 다루 다는 이 물건을 소중히 다루 소중히 대우 합니다. 정도 의미로 쓴 답니다. 그래서 Treat 가 보게 보일 땐 소중히 다루 소중히 대우 하다 정도를 해석하면 알맞은 해석법 이고요. B번 Reveal 밝히다 정도 의미고 10번 Handle 불평 사항을 문제점 등을 다루 처리 하다라는 의미로 Handle deal with 다루 처리 하다로 자주 쓰고요. 그 다음 D번 Perform 은 수행하다 실행 하다 정도 의미로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래머 들은 잘 밑줄 인 더 그들의 잡 인터뷰 에서 잘 밑줄 했대요. While 동안 이란 뜻 있고 반면에 뜻 있고요. 반면에 가 알맞고요. 반면에 수잔 스트로 섰는데 바깥으로 섰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바깥으로 드러나게 돋보이다 정도를 섞으면 되겠고요. The Rust 나머지 라는 명사 있고요. 나머지 들보다 나머지 로 붙어 돋보였습니다. 로 어쨌든 프로그래머들은 다뤘어요. 반면 얘가 더 돋보였어요. 로 얘는 reveal 밝혔습니다. 근데 얘가 더 돋보였어요. 처리 잘 했어요. 반면 수잔 더 돋보였어요. 라고 말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로 보이지만 플러스 문법적인 요소까지 이어져서 ABC는 뒤에 목적어를 꼭 데리고 와야하는 타동사들입니다. 밑줄을 뒤로 보면 where is 잘 이라는 의미의 부사고요. 그렇다면 목적어 없이 끝난 자동사의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와 B와 C는 해당사 없고요. perform 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래서 perform the task 라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는 perform 하고 끝나서 주어가 실행했습니다. 수행했습니다. 자동사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밑줄엔 자동사만 허락되는 자리니까 정답은 D번 performed 가 맞겠습니다. 자 122번으로 넘어갑니다. 보기를 보니 밑줄 save 란 동사 change 라는 명사 앞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그것도 changes 라는 복수 명사를 꾸밀 수 있어야 되고요. 뒤에는 you have made 라는 것은 묶어서 꾸미고 아마도 당신이 만들었던 변화 해서 사물명사를 꾸미는 위치라던가 death 같은 관계대명사 중에 뒤에 목적어를 대신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된 구조로 당신이 만들었던 밑줄 변화들을 저장하세요 란 문장으로 a another in 또 다른 이란 뜻인 건 맞지만 앞서 어 가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어 가 붙어 있다 보니 단수명사만 꾸미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change is 라는 복수명사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고요. itch 와 하나 더 every 라는 것은 명사를 꾸밀 때 단수명사만 꾸미게끔 유명한 아이입니다. 지금처럼 복수명사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사용 못합니다. any 라는 것은 안 가려요. 어떠한 이라고 말만 된다면 any item any item any information 해서 단수가 됐든 복수가 됐든 불가산 명사가 됐든 말만 된다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명사도 정답은 10번 정답 쪽이 맞고요. 당신이 만들었던 어떠한 변화들도 저장하라는 것을 확실해 주세요 로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1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A inquiry 라는 명사 문의 문의사항 정도로 쓰고요. B번 sign 이란 명사는 징우란 뜻도 있고요. 또는 표지판 이란 명사로 잘 쓰고요. 동사일 때는 서명하다 라는 동사로 쓰고요. 10번 scarcity 이란 단어는 부족 이란 의미로 주로 부족 이란 의미의 단어들이 short도 그렇고요. 또는 leg 도 그렇고요. 주로 오부란 전사랑 짝꿍처럼 뭐뭐의 부족해서 활용되고요. D번 디팍트는 얘는 디팍트 결함 이란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요. 결함 뭔가 잘못된 부분 결함이란 뜻이죠.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템들은 배송 된 아이템들은 H&M 제조회사에 의해서 배송된 모든 아이템들은 아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밑줄을 위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럼 배송될 만한 아이템들은 부족을 조사해야 되나요? 알죠.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이것들은 조사해야 합니다. 쪽이 맞겠죠. 정답인 D번 디팍트가 맞게 됩니다. 자 1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은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이 얼리 이른 이란 의미가 있죠. B번 이만스 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란 의미가 있답니다. 지방 alert라는 형용설때 alert는 기민한 또는 민첩한 또는 경계하는 정도의 의미로 쓸게요. 기민한 이란 뜻도 있고요. 민첩한 또는 경계하는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때는 경고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D번 상상의 또는 가상의 정도의 형용사입니다. 어휘 문제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디자인된 이 호텔은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밑줄 로비를 특징으로 합니다. 위드 위드 카페 중간에 카페 와 함께 밑줄 로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밑줄은 로비를 꾸밀 수 있어야 합니다. A 일은 로비란 말이 될 수가 없고요. B번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란 의미로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로비를 특징으로 합니다. 가능하죠? 10번 기민한 로비 될 수가 없고요. D번 상상의 로비도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인 B번 정답 이었습니다. 자 1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은 보기를 보고 ABC를 보기 SINCE는 접속사 거나 전치사 거나 또는 부사의 활용도가 있는 이래로 라는 뜻도 있고요. 접속사 할 땐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고요. B번 THOUGH 라는 존재인 접속사로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쓰는 존재고요. 머치는 많은 이라는 의미로 쓰죠. E는 에에서 또는 후 라는 의미도 있고 전치사로 이런저런 활용도 함께 쓴답니다. 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플라이오 라는 건설 회사는 플레이 롤 하면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이고 크리티컬 이란 단어는 비판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헌데 중요한 이란 의미로도 활용을 잘해요. 중요한 지금은 문맥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는 의미로 쓴 거고요. 밑줄 helping 돕는 것에 우리 회사가 뒤에 동사원이 또 있는 거 보이시죠. helping의 성질 help 사역동성질답게 뒤에 동사원이 나와서 마치 투부정사에 있는 것처럼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회사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어디에 있어 로 정답은 인 쪽이 맞고 그리고 role 이라는 명사가 원체 어디어디에 역할을 할 때 role 인 로 표현하게 된답니다. 해석상도 그렇고요. 문법적인 role의 역할과 함께 짝꿍처럼 쓰는 문법적인 요소도 그렇고요. 정답은 D번 정답 되겠습니다. 126번 문제의 품사 문제의 문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은 주어 store과 함께 동사 자리입니다. applications라는 목적어가 있고요. 동사의 자리라 store이란 주어 switch상 will 미래 동사로 가능성이 있고요. B는 명사라 아예 동사 확률이 없고요. C는 과거 동사고요. D는 switch상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해서 동사의 활용도가 있는 A와 C 정도가 후보가 되고 헌데 밑줄 저 뒤에 다음주 목요일 이라고 다음주 미래의 개념이 떴습니다. 미래와 함께는 미래의 동사로 will 쪽인 A번이 맞게 되겠죠. A 정답 이었고요. 자 12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어휘보기 문제보기 문법 품사 문제고요. 밑줄인 B동사 뒤에 verse while 같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 보어는 이미 형용사 있고 밑줄은 형용사를 꾸며야 되는 자리니까 부사 쪽이 맞겠죠. 정답은 10번이 맞고요. evidencely 라는 부사는 분명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분명하게 같이 있었습니다. 와 함께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12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휘문제이고요. A personal in 인사 정도의 의미로 인사과 할 때 인사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B번 security 보안 이라는 뜻이죠. 10번 inventory 하면 재고 재고 목록 재고정리 정도의 재고의 뜻이고요. D번 finance 는 재정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죠. 밑줄 관리 소프트웨어는 그럼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재고정리 관리 소프트웨어 재정 정리 관리 소프트웨어 뭐 다 말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건데요. 알려줬대요. 소매 업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언제 교체할지를 아이템들을 그들 선반의 아이템들을 언제 교체할지를 소매자 아이들한테 알려준대요. 그럼 선반에 있고 선반에 쌓아둔 것들을 언제 바꿔야 될지 알려준다는 건 재고의 교체 시기를 알려준다는 의미니까 그와 상응하는 정답 inventory 쪽이 맞겠지요. 정답은 10번 정답입니다. 자 109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또 어휘 문제로 보이고 있고요. 클레임 이란 단어 주장 이란 뜻도 있고요. 또는 청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험 청구 할 때 쓰는 청구란 뜻이 있고요. B번 B번 means가 명사로 쓰면 means는 수단 방법 이란 의미 를 쓰죠. 10번 charge 명사 부가 요금 정도의 의미 를 쓰고요. D번 degree 는 등급 이란 뜻이 주로 쓰이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select 선택했습니다. 예술을 선택합니다. 전시들을 위해서요. 주로 primarily 주로 전시들을 위해서 예술 작품을 선택을 합니다. 바이 밑줄 오브 멤버들의 리퍼럴 이란 단어는 위탁 또는 소개 정도의 의미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의 위탁 소개 또는 의뢰도 좋겠네요. 의뢰 그래서 멤버들의 의뢰의 수단에 의해서 주로 선택을 합니다. 저기 맞겠죠. 그래서 수단 방법 이란 의미의 단어 정답은 means로 B번 정답 이었습니다. 자 130번 마지막 파트 5 130번 문제로 들어오겠습니다. 또 어휘 문제가 보이고 있구요. famous 유명한 이란 뜻이죠. B번 점진적인 점차적인 이란 뜻이구요. 10번 수많은 이란 의미가 사용되구요. D번 상세한 정도임의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하겠습니다. 결정짓기 위해서 어느 상인이 룰비 가장 비용 효율 적인지를 결정짓기 위해서 그 F 라는 회사는 제안서들을 테이크 가져가다 또는 받았다 해도 좋겠습니다. 제안서들을 받았습니다. From 밑줄 공급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대요. 어느 상인이 더 나은지 결정하기 위해서 밑줄 공급업체들 유명한 공급업체들 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요. B번 점진적인 공급업체들 10번 수많은 공급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저기 맞겠죠. 정답은 10번 정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